경사가 급하고 침수가 잦은 지하차도를 완만하게 바꾸는 공사를 앞둔 광주농성지하차도. 지난달 말부터 교통을 통제하고 지하차도를 부분 폐쇄한 뒤 본격적인 공사를 하기로 했지만, 별다른 안내 없이 공사가 5월 초로 미뤄졌습니다. 농성지하차도 개성공사는 당초 지난해 5월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. 그런데 교통계책도 없이 추진된 데다 땅에 묻혀있는 가스관이 갑자기 발견돼 공사가 이미 한 차례 연기됐었고, 교통대책을 세우느라 공사비 2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. 광주시는 다시 경찰청 등과 협의해 지난 3월 말로 공사 시점을 잡았지만, 인도 등 안전시설물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또다시 공사를 미뤘습니다. 광주의 대표적 혼잡지역인 농성지하차도.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공사 시기 안내조차 우왕좌왕하며 시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.